이번 이름은 그 나름의 귀여움이 있긴 한데 잘했네. 이게 뭔데? 그거야? 어, 이거야. 우와! 이거 우리 로고지? 응. 이 느낌이잖아. 우와, 근데 이쁘다. 아, 형! 감동이다. 감동이네. 또 약간 왜 해놓으니까. 트랜스포머 같은데? 맞지? 그렇네. 이거? 이거 맞잖아. 아, 이게 이렇게구나. 아니야, 여기. 어떻게 나오는 거냐? 왜 이렇게 어려워? 이렇게, 이렇게. 됐어, 내가 만들었어. 야, 이거 와이파이 아니야? 하나 시켜보자. 나 여기다 할게. 이거 햇빛을 받고 생기는 건데 막아버려? 이거, 이거 열려봐. 그거잖아.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보면 안 돼서 뒤집어 넣는 거야? 난 뒤집어 넣으면 여기를 햇빛을 잘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. 그쵸? 태양광이야? 그런 줄 알았어, 너. 그런 줄 알았어. 딱히 할 말이 없어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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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가자. 아, 네,card. 셀 misty & 으악! 와, 이 거냐? 그러니까 이거 고맙다 잘 춥네 저희는 너무 많이 봐서 놀랍지 않거든요 아자아자아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뭔데?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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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아이돌 다방 계연, 공안, 요한 편이 공개됩니다 네 지금 바로 시즌에서 만나요 즐거움을 타본다 시즌! 안녕 안녕 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어땠어요? 저도 재밌게 나온 거 같아서 만족합니다 저도 딱 우리 같이 나온 거 같아요 딱 그냥 재밌게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거 같아서 좋아요 네 그러면 비하인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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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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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It's the love shot It's the love shot